백이십일번 실수의 비에 대해 요것도 요렇게 딱 보시면은 이게 일주일에 들어간다니까 유리화를 합시다 하면은 1-xi 하게 되면은 1 플러스 x 제곱 분의 1-xi가 되고는 실수부 1 플러스 x 제곱 분의 1-x 1 플러스 x 제곱이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3a 여기가 a에 해당되고 b에 해당되죠 마이너스 3a 그러면 마이너스 3되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x 제곱하면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2 근데 이제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이죠 플러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어있네 그 다음에 1 플러스 x 제곱은 마이너스 1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1 플러스 x 제곱을 양면에 다 곱하면서 이것도 이렇게 보출해주고 하게 되면은 3 플러스 2x는 1 플러스 x 제곱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는 0죠 자 그럼 어떻게 봅니까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2가 되죠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그러면 1 플러스 루트 3 다하기 1 마이너스 루트 3을 구하란 말이죠 실수 x 값을 모르고 그러면은 2가 되고 그리고 그 전에 뭐 이거 알 수 있는거 있죠 두근을 알파 베타라면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요거 2가 된다는건 알 수 있잖아요 이런식으로 보였어요 6 시리즈 4x1